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항공업계가 조금이라도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선불항공권 판매에 나섰는데요. 포스트 코로나를 기대하는 여행족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판매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의 적자폭을 줄여줄 묘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로 연결된 하늘길이 끊기면서 항공업계는 유동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항공업계는 조금이라도 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결제 후 나중에 쓸 수 있는 선불항공권을 내놨는데 판매액이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가 빛을 발한 겁니다. 대한항공은 할인율이 최대 15%인 선불항공권을 임시로 판매했는데 지난달 14일까지 10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이후에도 판매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된 이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 등 미리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습니다. 유효기간이 2년에 이르고 마음에 바뀌어 환불을 해도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비용 항공업계도 선불항공권 판매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모든 노선을 6개월 동안 원하는 대로 탑승할 수 있는 무제한 항공권을 내놓은 데 이어 최근 선불항공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항공업계 지원을 위한 선결제 항공권 구매에 정부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 예산을 미리 집행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약 16억 원어치 항공권을 선결제한 데 이어 현재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이 각 항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 여력이 있는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항공업계에 최소 1천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분기 항공업계가 수천억 원대 적자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선불항공권이 위기 속 적자폭을 줄여줄 묘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